정로 정로로 갈까요 영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남이로 떠날까요 많이 살아보고 가니 얼필호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 이쪽저쪽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오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곳이 없네 이 아리로 갈까요 영동포로 갈까요 얼필호 길보투위에 따른 서있네 아 이쪽저저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쩌다 닮은 사람 한두 명씩 오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곳이 없네 이 아리로 갈까요 영동포로 갈까요 얼필호 길보투위에 따른 서있네 얼필호 길보투위에 따른 서있네 얼필호 길보투위에 따른 서있네 얼필호 길보투위에 따른 서있네